모두 긴장 풀고 준비! 집중! 지금 시작한다! 손목의 힘, 손가락의 힘 자, 준비됐죠? 손목의 힘, 손가락의 힘 제발 좀 잘난 척 하지마 알고 보면 네가 제일 불쌍해 그래 나도 자격시켜봐 잠깐 재미이라도 볼 수 있게 던졌다 권력졌다 명의만 줬다 가랑이가 찢어져 자빠질 테니까 사랑 좋다 우정 좋다 말들 하지만 각오해 뒷통수가 지릴 테니까 Hey 닥터 닥터 날 좀 살려줘요 확 돌아버리겠습니까 어설픈 말들로 눌러내지 말고 Help me say 아 진짜 이씨 내 정신이 나 힘들어 아무가 더 할 수가 없어 내 정신이 나 제일 싫어 너 없을 잠 될 수가 없어 시간은 더럽게 안 가고 나 이맘들어 죽은 듯하나 애기는 더럽게 많은데 알고 싶은 건 하나도 없어 세상이 내게 차갑고 남 시선은 따갑지 어른답지만 어린아인 작은 기만 울적 잘할지 해서 아버지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